점입 가경으로 접어들고 있는 드루킹 사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유정은 변호사의 뉴스와 법, 유정은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유 변호사님, 드루킹 사태의 발단부터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할까요? 평창 겨울올림픽 때 남북한 단임팀 결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당시 온라인에서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김동원 씨는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등과 같은 반대 댓글에 대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감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합니다.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에 공감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자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의뢰를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민주당 원인,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김 씨가 민주당원이고 또 친문이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네. 김 씨는 김경수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 후보로 한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일을 거절했고요. 당시 김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척 화를 내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심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김 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한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경수 의원이 관련된 것 같기도 한데요. 김경수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김 의원은 어제 경상남도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가 오후에 다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쟁을 조속하게 중단시키기 위해 신속한 수사 촉구를 했고요. 특검을 포함한 어떠한 조사라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은 무관하다. 조사를 통해서 무죄를 밝혀달라라는 반응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이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낸 게 새롭게 또 밝혀진 거죠? 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의원이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보낸 기사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경찰이 공개한 URL 10건 중 8건이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옹호하는 글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그리고 동정, 토론회 보고부터 여심에 올인한다는 가벼운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사도 전달한 것을 보면 당장 연루서를 덮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한 김경수 의원 입장 또 궁금해지네요. 김 의원은 처음에 김 씨가 보낸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의례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라는 정도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좋은 기사가 있으면 지인에게 보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주장과 대치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났고 또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이상 김경수 의원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난처한 일제에 빠졌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김 씨를 둘러싼 경찰 부실 수사 논란도 일고 있더라고요. 네. 김 씨는 이번 말고도 지난 대선에서 여론 조작으로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있었는데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부실하게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김 의원을 소선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댓글 조작 사건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될지 전망 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사건은 개인적인 정치 행위냐 여론 조작이냐 그리고 개인적인 일탈이냐 아니면 여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핵심 쟁점인데요. 특별한 수입이 없는 김 씨가 공범들과 수년간 생활을 했는데 그런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리고 1년간 운영비가 11억이나 되는 김 씨가 이끄는 경제 공진화 모임의 자금 출처들을 조사하면 배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범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향후적으로 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어떻게 처벌하게 될까요? 예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관여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했는데요. 김 씨가 일반인이다 보니 정치관여죄를 적용할 수는 없고요. 김 씨가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검 얘기까지 나올 만큼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 그 내용이 밝혀져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